사운드 카메라 드라크닛 하나 둘 셋 넷 다섯 액션 옥우라우 시작 시작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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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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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릎 마주친 추억이 반가워 바쁘는 목소리에 돌아오면 정기구리한 색수만 네 모습만 시영씨 너무 행복해 보이시던데 이제 연애를 하실 때가 되지 않으셨나요? 알아서 하겠습니다 발표할 생각은 없어요 예전에 그런 말하면 농담이었거든요 예쁜 여자배우가 되면 좋고 뭐 하겠다고 실제로 사귀게 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오래 외롭고 날개지니까 좋네요 순간순간이 고맙고 행복하고 시야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잘 나왔으면 좋네요 그리고 키스 키스 아니었고요 그냥 그냥 뽀뽀였어요 하늘간 참 고생하셨는데 어떠세요? 그냥 항상 1번 오면 느끼는 건데 너무 아쉬워요 여기로만 오니까 그냥 가족끼리든 혼자서든 뭐 쉬러 와면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좋은 데는 너무 많지만 저기는 일단 사람들이 뭔지 모르니까 그게 좀 신인 때처럼 신인이 아니라 알려진 사람 아닐 때처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고 하늘간 참 고생하셨는데 소원은 좀 더 otros